2020년도 우수협력사 인증 수여식이 7월 22일 본사 1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. 올해 우수협력사로는 우리 회사와 협업한 중소기업들 중 우수한 기술력과 탁월한 사업 역량을 가진 11개 중소기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. 회사는 올해 선정된 우수협력사들을 대상으로 1년간 계약 이행보증금을 면제해주고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가점을 보유하며 동반성장 프로그램 지원, 윤리인권 경영체계 수립 지원, 우수협력사 직원 효과비 지원 등의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. 또한 사보, 홈페이지, 사내매체 등을 통해 우수협력사를 널리 알리고 향후 우리 회사가 참가하는 온오프라인 전시회의 홍보 공간을 마련해 대내외 홍보에도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. 한편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사이버테크, ITN, ST로직, 엠소, MCS텍, 오픈노트, 지니텍, 진엔현 시큐리티, 포네트, 코리아 퍼스텍, 태건 SNI 등 11개 기업이며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에너지 ICT 분야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.